제 몸 안에는 코끼리가 있어요. 어, 인 마 바디에 있는 엘리펜트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, 진짜? 엘리펜트? 어딜 보고 해야 돼요? 어딜 보고 해야 돼요? 앞에, 앞에 보고 있어요. 카메라 2번 보시면 돼요. 엘리펜트? 오 와우! 엘리펜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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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봤어요? 와, 이거 봐. 그리고 엘리펜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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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찍어드릴게요. 아, 제가 또... 감독 아닙니까? 이거 좀 자세히 눌러줘야 돼. 이거 좀 자세히 눌러줘야 돼. 뭔가 코끼리인가요? 꼬끼리 코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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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? 쌍둥이요. 쌍둥이요. 이 코끼리죠. 몸에 코끼리... 제 몸에 코끼리는 뭐예요? 이미 점이 두 개 있어요. 점이 두 개 있으면 코끼리하면... 어! 아 개범에 쏙길이 많네! 전국인 왜 점이 드OULDド이잖아. 점이 드리면 콧길. 꺼와아아아아안 얻!